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그레이스를 읽어드릴건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도 읽어드릴건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도 읽어드릴건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바이벌을 읽을 거예요. 바이벌의 이름은 바이벌의 이름은 From Enemy to Friend 바이벌가 나올 거예요. 너무 안 돼. 음.. 빨리 업데이트가 되나 좋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rom enemy to friend. Saul was a religious man, a Pharisee. He thought that anyone who believed in Jesus was spreading a lie, and should be put in prison, and even put to death.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Oh... What do you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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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the Lord be erregulated, what do you think? や jáやしそう What do you thin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울이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 제자들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눈부수게 빛이 나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너는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니? 라고 말했어요. 말 귀엽다. 여기 여완만의 사양제를 넘어갔어요. 어? 다이아몬드네요. 네. 아니 뭐. 하여튼 다이아몬드로 봤어요. 하여튼. Who are you, Lord? Saul asked. The voice replied, I am Jesus, the one you want to harm. Go to Damascus. There you will learn what you must do. Who are you? Who are you, Lord? Saul got up, but he was blind. His friends led him to a house in Damascus. Saul waited there for three days. He had nothing to eat or drink. He had nothing to eat, but he had nothing to eat. He had nothing to eat, but he had nothing to eat. He had nothing to eat. 으흐흐 돼지가 맛있게 먹는거 볼까요?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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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사우를 눈을 다시 뜨게 기도해주라고 했어요 깜짝 놀랬겠죠 사우도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입니다 복 복 복 복 복 음, 그래서 예수님의 질자가 깜짝 놀랐어요. 음, 사울은 우리를 죽여, 아니, 우리를 잡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음, 사울이 내 얘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줬으면 했다고 했어요. 음, 왜 놀랐죠? 음, 귀엽네요. 음, 그래서 그 제자가 사울한테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음, 그래서 사울은 세례를 받았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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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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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주 잘 믿고 예수님 교회에서 목사님이었고 이제 목사님이 되었고 하고 이름도 바울로 바꾸었어요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 제가 일찍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으세요 그럼 또 한 번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